안녕하세요. 김익겸 강사입니다. 오늘은 9월 적중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5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트 5를 총 10문제 준비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30문제죠. 아주 알짜배기 문제만 준비했어요. 10문제. 일단 파트 5는 보기가 4개 있거든요. 무조건 보기부터 보고요. 이거는 같은 단어의 다른 품사,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석으로 먼저 접근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특성은 문법 문제고요. 또 해부 뒤에 빈칸 나왔다라는 거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해부 뒤에 빈칸이 나오면 정답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는 패턴, 빈칸의 명사 앞으로 n으로 쓸게요. 해부 바로 뒤에 빈칸 나오면 명사 넣기 문제. 다음, 두 번째는 해부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 ed 형태를 넣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부 뒤에 빈칸 나오면 명사 아니면 동사 ed가 정답될 형일이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명사를 넣었다면 얘만 동사가 되겠죠. 인정하죠. 여기에 명사가 들어간다면 얘만 동사가 되죠. 얘만 동사니까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빈칸 뒤에 또 명사가 안 나오겠죠. 명사 충돌일 거니까 명사가 이미 있으니까 빈칸 뒤에는 명사가 없을 겁니다. 반면 아래의 경우 볼까요? 아래의 경우는 여러분이 동사 ed를 넣었다면 통째로 동사라고 인식한 거죠. 인정, 인정? 해부 동사 ed, 우리 좋아하는 해부 pp 들어본 적이 있죠. 현재 완료. 통째로 동사라고 인식하신 겁니다. 그러면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하니까 빈칸 뒤에 명사가 있겠네요. 결국 정리. 해부 뒤에 빈칸 나왔을 때는 명사 아니면 동사 ed가 정답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명사할지 동사 ed 할지 결정할 때는 빈칸 뒤에 명사임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문법 문제인데 해부 바로 뒤에 빈칸 나왔죠. 이럴 때 명사할지 동사 ed 할지 결정할 때는 빈칸 뒤에 명사임으로 하면 됩니다. 빈칸 뒤에 명사가 있죠. 회의라는 명사가 있죠. 뒤에 s가 붙으면 명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애초에 이거 아는 단어죠. 회의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동사 ed가 들어가야겠네요. 알겠습니까? 다음번엔 얘가 정답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정리됐죠? 다음 중요한 단어 좀 찍어드릴게요. 나름 특강이니까 쪽집게 특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professionals 특이하게 형용사 아닙니다. 이렇게 s가 붙으면 명사라고 했죠. 전문가라는 사람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원은 적어주세요. expert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사람 명사죠. 다음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0년간이란 표현이 있는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지난 10년간이라는 길이 표현이 있으면 맞죠? 그러면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온다는 사실 고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지난 10년간이라는 길이 표현이 나오면 현재 완료 시제가 정답이다. 그렇게 인식하셔도 좋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빈칸 잘 나올 것 같은데 전체사 어휘 문제 효용사 어휘 문제 시제 문제 등으로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보기 뭐요? 단어는 같은데 단어의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억울한 거예요. 금방 끝낼 수 있거든요. 일단 두 번째 유형에 첫 번째 1번은 해부 뒤에 빈칸 나왔는데 2번은 비동사 뒤에 빈칸이 나온 경우입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비동사 바로 뒤에 빈칸 나온 경우 그러면 일단 A하고 C는 탈락이 되겠네요. 빠르게 탈락 광탈 왜냐하면 A하고 C는 동사라서 비동사 뒤에 또 나오면 동사 충돌 동충이 됩니다. 줄여서 동충 동사 충돌 A하고 C는 광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B 아니면 D일 텐데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봐봐요. 이제부터 비동사 뒤에 ING 비동사 뒤에 ED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번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빈칸 뒤에 명사 유물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온다면 어려운 거 없고 진행형이라고 해요. 진행형이라면 꼭 뒤에 명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전부 다 삼형식 동사라는 가정이에요. 원래 영어 동사는 거의 다 삼형식이니까 예외는 따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뭐 1형식 좀 이따 얘기할게요. 비동사 뒤에 ING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빈칸 뒤에 명사가 있어야 할 테고요. 비동사 뒤에 ED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 어려운 말로 스톡테라 그래요. 스톡테 BPP 비동사 뒤에 동사 ED형태 비슷한 모양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약간 반대 모양인가? BE ED 이렇게 있으면 스톡테라 그래요. 스톡테 동사 뒤엔 명사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비동사 뒤에 ING ED 결정할 때는 빈칸 뒤에 명사 유물 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빈칸 뒤에 명사가 있네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팁을 주자면 팁 빈칸 뒤에 관사 있죠? 어 언 더 또 어려운 말로 소유격이 있죠? my it 또 대문자가 있죠? 대문자 그러면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빈칸 뒤에 관사나 소유격이나 대문자가 있으면 명사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반면 좀 이따 나올 거라서 지금 설명할게요. 반면 빈칸 뒤에 부사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거나 마침표가 있으면 그럼 이거는 명사가 없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죠. 사실 목적어 있는 거 목적어 없는 거 구별 방법입니다. 빈칸 뒤에 소유격이 있죠? 목적어 있는 거 목적어 있으니까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사명식이라면 100% 이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명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외적인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토익에 나오는 1, 2, 4, 5 형식 그 동사의 사용법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암기해주고 그거 위에는 다 사명식이라고 가정하세요. 알겠죠? 비중이 거의 사명식이면 7, 80% 이상이니까 모르면 사명식 좀 야매지만 모르면 사명식 암기해야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이번에는 O의 문제네요. 이번에는 해석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봐봐요. 지금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IN 지금 어떤 선택지를 넣어도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진행형이라면 뒤에 목적어 있을 건데요. 아 맞네요. 관사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네요. 아 여기 사람 명사 보이죠? 이렇게 OR로 끝나면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계획한다 말이 안되죠. 탈락 보통 2 플러스 동사가 나옵니다. 두번째 두번째 어 이거 이거 사람을 아 그러면 약간 이런 전지사가 나와야 되는 탈락입니다. 다음 looking 나 뭐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I'm looking for something 뭐가 나와야 돼요? 전지사 4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동사의 사용법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얘는 찾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인데 C는 전지사 4가 있어야 하고요. B는 바로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석반 사용법 반 의 문제가 돼요. 해석으로만 풀면 틀린 거예요. 알았죠? 빈칸 뒤에 전지사 없으니까 얘는 탈락. 매력적인 오답이 C였습니다. 이제부터 동사 어휘 문제라면 빈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동사 어휘 문제라면 빈칸 뒤 사람 나왔으니까 바로 B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표현 이거 보시죠? 이거 얘가 숫자 수식 부사라는 거예요. 숫자 앞에 잘 나오는데 동의에 한번 적어볼까요? 5년 이상 이라는 표현입니다. 숫자 앞에 빈칸 나오면 넣으면 되는데 모아만 나오면 안 돼요. more than 동째로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동의어는 오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동사는 같은데 동사의 모양이 다르죠? 가장 빠른 방법 태 수 시제 이게 무슨 말이요? 태는 능동태인지 아니면 수동태인지 수는 주어가 단순지 아니면 복순지 시제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 현재 미래 도대체 뭘까? 이 순서대로 푸는 게 평균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보시면 돼요. 언제요? 보기부터 보기 보기를 봤는데 동사는 같은데 동사의 모양이 다를 때 알았죠? 일단 빈칸은 동사 자리죠. 꼭 봐줘야 돼요. 빈칸은 동사 자리니까 여러분 이거 동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영어에서 동사 이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효용사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약어를 볼까요? 동사 이디 별거 없고요. 동사에 이디를 붙인 모양은 진짜 동사 튼지 아니면 효용사 효용사는 A입니다. 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팁 팁 팁 삼형식이라는 가정 팁 팁 만약에 동사 이디가 동사라면 이런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계속 비슷한 맥락이네요. 반면 동사 이디가 형용사라면 보통은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구분하면 편해요. 이거는 우리 분사를 보면 내 강의에 분사를 보면 깨알영업 토마토토익 700점 분사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이 정도만 볼게요. 동사 이디형 제가 나왔죠? 뒤에 뒤에 명사가 없이 부사만 나왔죠? 얘는 효용사라는 거예요. 얘는 효용사 효용사는 a라 쓸게요. past 는 효용사니까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겠네요. 조심하세요. 얘가 동사인지 알고 여기 동사 다 탈락이라면 안돼요. 그래서 빈칸은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아닌 c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동사에 ing 붙이면 동사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있어야 동사가 돼. 이렇게 있어야 동사가 돼. ing가 그러니까 ing가 없어요. 동사가 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 지웠죠. 해석하지 말고 시제 찾지 말고 시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가장 빠른 거 태 수 시제 언제요? 동사는 같은데 동사에 문법 모양이 다를 때 일단 빈칸 뒤에 보니까 관사가 있죠. 관사가 있죠? 아까 있었죠? 관사가 있으면 목 저거 있는 거 그래서 수동태인 뭐는 탈락? 이거는 바로 탈락이네. 왜냐하면 봐봐요. 수동태 보이죠? 이거 이름은 수동태라 그랬죠? 탈락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호만 노려보면 돼요. 주호가 여기 s가 붙었죠. 주호에 s가 붙었죠. 그러면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복수동사인 b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빠르고 심지어 정확한 방식 되겠습니다. 태 수 시 이 순서 꼭 기억해요. 다른 데 뭐 수태 시 이러는데 우리는 꼭 태 부터 가장 빠릅니다. 심지어 정확하기까지 합니다. 믿어보세요. 시험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매달 그렇거든요. 다음 5번 문제 마찬가지로 보기에 동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니네요. 얘는 무조건 동사니까. 빈칸 앞에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니죠. 그럼 동사인 B, C, D는 다 탈락.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부터 봐야 돼요. 아니면 여기 동사 자리인가? 하면서 푼단 말이에요. 시제 문제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보기부터 보기에 보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것도 있다.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하면 이렇게 8호 정답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최소 하나는 지우고 시작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죠. 매달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는 A&T로 끝나는 사람 명사입니다. 참여 잘한 뜻인데 원래 사람 명사가 토익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105번 문제는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해도 좋아요. 뭐 하려는 노력 원래 이렇게 effort attempt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명사 뒤에 투 플러스 동사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기억하죠? 아까 좀 미래지향적이었던 동사 뒤에도 투 플러스 동사가 잘 나왔잖아요. 그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풀어도 더 좋은 문제라는 거 또 얘도 되게 중요한데 보안이라는 뜻. 보안 security 보안 되게 잘 나온 단어입니다. 자신감 아니 알았죠? 보안 보안 다음 A번 정답이었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휘문제 이번에는 어휘문제네요. 형용사 어휘문제인데 사실 C번에 별표하면 될까요? 굉장히 잘 나오는 굉장히 토익스러운 단어입니다. 얘가 사람하고 어울리면 사람하고 어울리면 시간이 있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얘가 사, 물과 어울리면 재고가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석상 버스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 재고 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버스가 이용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made available 그냥 덩어리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왜 안 되는데요? 얘가 정답 되려면 버스가 버스가 이렇게 자주자주 운행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지금 동사입니다. 운행하다 좀 더 적어볼까요? 버스가 자주 운행한다 봐봐 travel 얘도 운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운행 교통수단과 잘 어울리는 일영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B가 정답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얘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단 말이야. 빈도 부사로 현재 시체 빈도 부사 정답으로 B가 정답 되려면 자주 운행한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동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 A번도 왠지 매력적인데 사실 A가 정답 되려면 여기 여기 extra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추가적인 버스가 이용 가능할 거다. 뭐라고요? A가 정답 되려면 어디 들어간다? extra를 대체해야 한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면 추가적 버스가 괜찮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가 왜 나왔는지도 파악하면 굉장히 좋겠죠. 왜? 다음번엔 A가 정답 B가 정답될 수 있으니까 정답되는 조건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스 나왔어요. 신스가 되게 중요한데 신스다움의 과거 시계가 안 나왔죠? 그럼 얘는 100%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특이하죠. 이래로가 아니에요. 신스다움의 과거가 안 나왔죠? 그럼 100% 때문에 원인과 결과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복합명사 명사 두 개 연속 나오는 게 복합명사 명사? 명사 시상식이라는 복합명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명사 이것도 잘 나왔는데 한번 적어볼까? 세리머니 얘가 원래 결혼식, 그 식이란 뜻이라서 복합명사를 잘 형성하는 단어입니다. 개회식, 폐회식, 오프닝, 클로징, 세리머니 잘 나오겠죠? 이것도 되게 잘 나와. 이것도 알아두세요. 데리케이션 세리머니는 뭘까요? 이거를 헌정식이라고. 헌정식. 헌정식. 복합명사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예전에 한번 필기 잘못한 친구는 이걸 모르고 배고팠나 봐. 한정식. 한정식 아니야. 한정식 아니고 헌정식.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답 C였고요. 암기하세이 권한 7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보기부터 보기 일단 품사 문제인 게 눈에 확 들어오죠? 뒤에 더가 있으면 얘는 명사 무조건 뒤에 명사는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여러분 뭐죠? 뭐죠? 얘는 합병이라는 뜻이 알았죠? 명사가 나왔으니까 명사는 탈락. 복합명사도 아니잖아. 명사 충돌로 보위하고 수 있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 뒤에는 절대 알아주세요. 전치사 뒤에는 절대 동사나 투부정사는 못 나옵니다. 절대 안 돼요. 전치사 뒤에는 절대 동사나 투부정사는 못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빈칸이죠? A도 탈락입니다. 결국 정답은 David E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변형된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여기 A가 ED 형태로 나오면 Organized ED 형태로 나오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하고 가려놓고 있네. 미안합니다. 아까 봤던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만 합시다. 관사나 소유격 바로 앞뒤에 빈칸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말 어렵죠. 이런 것도 제 700 수업을 들으면 되게 쉽게 상황극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맛보기 강의를 한 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어? 이거 뭐야? 소유격이죠? 이렇게 관사나 소유격 바로 앞뒤에 빈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ING 할지 ED 할지 ING 할지 ED 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 이게 뭐야? 동명사야? 이거 아니 분사야? 아니 동분사야? 어? 어렵다. 다시 한 번 관사나 소유격 바로 앞뒤에 빈칸 나온 경우 ING 결정할 때는 일단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가정이에요. 당연히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왜? 관사나 소유격 뒤에 바로 뒤에는 동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가정이라면 100% ING가 정답입니다. 깔끔하죠? 100% ING가 정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접근할 때 만약에 A가 Organized ED 형태였어요. Organizing ING죠? 이렇게 ING, ED 결정하는 문제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사 바로 앞에 빈칸 나왔죠? 이거 동사 자리 아니야. 이거 동사 자리 아니죠? 그러면 100% ING가 정답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빨리 풀어서 100%니까 믿어버렸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럴까? 내가 여러분 동사 ED 형태라면 동사 아니면 혀용사라 그랬죠? 기억합니까? 다시 한 번 동사에 ED 붙인 모양은 동사 아니면 혀용사인데 빈칸이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얘는 혀용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혀용사는 관사나 소유격 앞에 절대 못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안 되고 ING가 100% 정답입니다. 다음 관사나 소유격 바로 뒤에 ING 결정 문제라면 그러니까 지금 빈칸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어. 빈칸이 여기 나온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변형한 거죠. 그러면 ED일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뭐라고요? 원래 해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ED일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아 근데 ING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해석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ING라면 ING라면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일형식인 경우라면 ING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뭐라고요? ING가 정답이라면 일형식이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가 아니라면 ED일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거 사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 나옵니다. 모르면 ED. 아 죄송합니다. 모르면 ED. 놈이 아멘가? 그래도 여러분 시험장 가면 해석으로 다 풀어야 되고 해석 문제에요 사실. 그런데 해석으로 했는데 애매한 경우라면 ED형태 하는 게 훨씬 더 확률 높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아니 근데 내가 일형식을 어떻게 일형식은 안 비하겠죠. 일형식이라면 보통 이런 단어들이 일형식이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이따 또 나오거든요. 일형식은 이렇게 갔다 다시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proceed 나아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볼까? proceed 방향성이 있네요. 왔다 갔다 출발했다 도착했다 또 상승했다 하락했다 증가 감소 왕래 발착 도착했다 출발했다 또 상승했다 하락했다 또 있다 없다 그런 거 있죠. 존재한다 소멸됐다 그런 것들이 거의 일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단어가 있으면 ING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거 아니라면 ED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고요. 해석으로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팁이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에요. 분명히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사 분사 구별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깔끔하게 정리했죠. 다음 또 ENT로 끝나는 명사 부사장이라는 뜻이죠. 방향의 2 승진되었다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보기부터 보기 이것도 문법 문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치사 나름 전치사입니다. 시간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절대 동사나 투부정사는 못 나오죠. 아니 근데 A번 얘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잖아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절대 동사나 투부정사 못 나온다 했죠. 그럼 A번 형용사로 정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100%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아니니까 단락!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동사에 ING 붙이면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됩니다. 동, 명사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정답인데 여러분 보시면 슥슥슥슥슥슥슥슥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보시면 내 안에 무슨 태? 보이죠. 내 안에 수동태가 보이죠. 그러면 명사가 없을 거고요. 다음 해피피피 얘는 능동태죠. 그럼 빈칸 뒤에 명사가 있을 거고요. 빈칸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목적어 없다고 했죠. 빈칸 뒤에 또 전치사가 나왔죠. 목적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해석상 제출되기 전에 괜찮죠? 제출되기 전에 정답은 C 아이고야 승인을 위해서 제출되기 전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전치사라면 꼭 명사가 있어야 돼요. 보이죠? AL로 끝나는 승인이라는 명사입니다. 역시나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둘 중 하나 정답인데 목적 없으니까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시간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는 표현 뒤에 원래 ING 형태의 문법 모양이 엄청 잘 나와요. 이건 뭐 특수분사구먼 어? 어? 너무 어려워. 그냥 쉽게 시간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는 표현 애초에 정답으로 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뒤에 ING 문법 모양 잘 나온다. 그래서 애초에 이 두 개만 보였어야 돼요. 알겠죠?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Proposal. AL로 끝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보통 AL로 끝나면 현용사라고 인식하시는데 AL명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보기를 보니까 이것도 문법 문제일 뿐인데 지금 빈칸은 주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얘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감정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얘는 감동이라는 뜻이죠. 일단 뒤에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 상황이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되는 것들은 탈락이 됩니다. D는 탈락이겠네요. 다음 형용사 문제 같은데요. 형용사 문제 내가 아까 모르면 ing, ed 뭐하라고 그랬죠? 모르면 ed 확률이 좀 높다고 그랬어요. 일단 빈칸은 동사 자리 아니니까 동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로 생각해야 되는데 ed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동사에 ing, ed를 붙여 만든 후천적 형용사보다는 원래 형용사 이거 어려운 말로 형용사 우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들어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형용사라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죠. 목적어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가 정답인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형용사 우선의 법칙하고 비번 아닙니까? 하는 학생 되게 많아요. 근데 빈칸 뒤에 이 비번이 꾸미는 명사가 없단 말이에요. 목적 아니에요. 아까 잘못 말했어요. 비번이 꾸미는 수직받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비번은 탈락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a하고 c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단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소는 이겁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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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가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 박진영씨 유명하죠? 음악가 박진영 JYP 유명하죠? 그분이 만들었던 노래 최근에 내가 음악 최근 노래 잘 몰라 최근에 만들었던 노래가 어머님 뭐 하시니? 아십니까 혹시요? 어머님 뭐 하시니? 어머님 뭐 하시니? 어렸을 때부터 난 그거 있잖아. 그 노래는 누구에 의해서 작곡된 거죠? 그렇죠? JYP에 의해서 컴포드 작곡되고 작사되고 또 불리는 거죠. 이렇게 동사 ED 형태 다 동사 ED 형태입니다. 바이가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행위의 바이니까요. 박진영에 의해서 작곡되고 작사되고 불리고 다시 한번 원래 동사 ED 형태 뒤에 바이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시연에 의해서 감명을 받은 거야. 제품 시연에 의해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뒤에 주어가 사람 명사죠. 원래 사람 명사라면 감정 형용사일 때 ED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알았죠? ING보다 ED 형태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식입니다. 다른 경우 말고 사람일 때 사람일 때 감정 문사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사람일 때는 감정 감정 아유 닭강정 느낌이에요. 감정이 안해. 죄송합니다. 직전이라 감정일 때는 ED 형태 알았죠? 반대로 사물이라면 감정 분사라면 ING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알았죠? 이걸 공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꼈어야 돼요. 아 보기를 보니까 왠지 감정 느낌이야. 그러면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사람이니까 ING 말고 ED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 이해했죠? 이 문제를 어려워서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가장 중요했던 게 이 BY랑 또 사람이었다라는 거. 마지막에 이 단어는 챙겨줄게요. Appliance is 지원 아니에요. 지원 아니고 특이하게 전자 기기라는 뜻이에요. Application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자 기기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정리 나 멈춰놓고 정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Part 5 보기부터 보기 이 문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것도 문법 문제인데 관사 뒤에 빈칸 나왔으니까 동사는 탈락이네요. 동사 탈락. 관사 뒤에는 동사 못 나옵니다. 내가 이거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팁 주자면 짧으면 동사 확률 높아져요. 되게 좋은 팁이죠. 짧을수록 동사 확률 높습니다. 또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만 ed를 붙일 수 있거든요. 동사 뒤에만 ing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를 보면 ing, d를 붙였으니까 이 모양은 동사가 되겠네요.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빈칸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인 얘는 탈락. existence. enc로 끝나면 명사죠. 탈락 탈락. 그럼 ing, ed 결정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아까 기억합니까? 관사 뒤에 ing, ed 결정이라면 ing, ed 어떤 확률이 더 높다? ed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두 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동사가 몇 형식이라면 그렇죠. 일 형식이라면 ing 확률이 엄청 더 높아집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ng, g, s, g는 일 형식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암기해야 돼요. 다만 아까 내가 왔다 갔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있다 없다 존재하다 이따라는 뜻이죠. 일 형식 확률로 엄청 높다 그랬죠. 정답 a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일 형식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럼 파트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6는 이런 박스가 총 4개 있죠. 총 16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박스당 4문제가 정답봉계 4문제가 있으니까 총 16문제인데 여러분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 16문제를 10분 내에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보기부터 보기 다만 이 31번은 보기부터 보는 게 안 좋은 게 선택지가 너무 길잖아요. 이 4개의 문장 중에 오답이 3개 있는데 그거 다 보고 있으면 오히려 낫깁니다. 얘만은 31번만은 보기부터 보면 안 되고요. 앞, 뒤 문장을 보고 보기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이렇게 연결어 있죠. 역접이죠. 연결어 있죠. 인과죠. 이런 거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넣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어 없는 것보다는 A, B를 먼저 넣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 말은 선택지의 순서대로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연결어 다 없다가 C에만 연결어가 있어. C를 먼저 넣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야. 알았죠? 여러분 기사입니다. 기사가 좀 어렵죠. 그리고 새로운 식당이 나타났다. 여러분 새로운 게 원래 토기에서 핫합니다. 뭔가 바뀐다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쭉 바뀐다. change 또 뭔가 새롭게 리 이것도 R도 뭔가 바뀌는 거죠. 뭔가 추가된다 이런 개념이 있죠. 리 를 한번 바꿔볼까? revise 이렇게 할까요? 뭔가 새롭다. 다 비슷한 개념인데 원래 토익의 정답으로 잘 나오는 핫한 것들이야. 뭐라고요? 바뀐다. 수정된다. 추가된다. 뭔가 새롭다. 새로운 식당이 나타난다. 를 보고 여러분 앞뒤 문장 보겠습니다. 앞 문장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은 말한다. 그들이 꼭 다운타운까지 가야 돼. 약간 부정적 뉘앙스 주네요. 그래야만 해. 라는 느낌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새롭다는 뜻이야. 알겠죠? 새롭다는 뜻이야. 뭔가 혁신적인 식당을 가려면 진부한 데 말고 맛있고 새롭고 그런 혁신적인 식당 가려면 다운타운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온 문장인데요. 다른 거 말고 이렇게 연결해 있는 거 하지만 하지만 괜찮네요. 괜찮네요. 왜? 누굽니까? 얘네들이. 이거랑 이걸도 되죠? 나는 주민들이 근처에서 먹길 원했다. 여러분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뭔가 또 새로운 거잖아요. 다시 한번 앞 문장 다시 볼게요. 앞 문장은 주민들은 뭔가 새로운 음식 먹으려면 다운타운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근처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길 바랐다. 괜찮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아니 설마 A가 정답이야? 여러분 A가 정답이라면 B, C, D를 안 봐도 되는데 설마 A가 정답일까? 이라고 생각하는데 역대 파트 6의 문맹 문제는 A가 정답인 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알겠죠? 본인이 확신 들면 A하고 그냥 안 봐도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 확신이 들면요. 그건 여러분 실력이죠.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은 연습에서 나오는 거고요. 알겠죠? 또 이런 친구 있어. 그러면 31번 A가 정답. 그래 알았어. A 정답. 그러면 35번 그런데 31번이 또 A인 경우 아니 31번이 또 A인 경우 있어. 아니 계속 A가 정답이야? 아니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문맹 문제가 계속 A가 정답이야.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지. A가 정답이 문맹 문제가 총 4개거든요. 이런 문제가 총 4개인데 A가 정답인 게 3번인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아까 A가 정답인 또 얘가 또 A가 정답일까? 또 A가 정답일까? 걱정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했던 A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물론 믿음 안 돼. 선택지가 계속 A가 정답이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제 경험상 A가 정답인 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운타운까지 가야 새로운 음식 먹잖아. 하지만 근처에서 이제 먹을 수 있다. 새로운 음식 근처에서 먹을 수 있다. 그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여러분? 앞뒤 문장을 잘 봐야 한다는 얘기야. 다음 32번은 다시 보기부터 보기 이거 오늘 많이 연습했죠. 이거는 문법 문제일 뿐입니다.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A는 탈락이고요. 보통 형용사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문자는 보통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대문자 고유대명사죠. 이건 형용사 수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탈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뭔가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이라면 이렇게 투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깔끔하게 이 투을 지워봐요. 투을 지우면 얘는 똥태 얘는 능동태죠. 빈칸 뒤를 보니까 대문자가 나왔죠. 아까 기억을 합니까? 대문자가 나오면 목적이 있는 거니까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쉽게 풀었죠. 그다음 33번 볼까요? 조심해요. 파트 5가 아닙니다.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낚시가 있단 말이에요. 빈칸 뚫린 문장 보고 가장 좋은 거 고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다음 문장을 봐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빈칸 뚫린 문장뿐만 아니고 앞뒤 문장을 봐야 할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빈칸 뚫린 문장만 보면 정답이 두 개 이상 나올 때 그거보다 빈칸 뚫린 문장 보면 정답이 두 개 이상 나올 때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아?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잘 봐야 돼요. 일단 more than 아까 배웠죠? 30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30개 이상을 준비했다. 솔직히 30개 이상의 그릇을 준비했다. 괜찮단 말이에요. 30개 이상의 요리법이 괜찮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준비하는 역시 그릇을 준비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조심해요. 이렇게 빈칸 뚫린 문장 보고 정답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앞뒤 문장을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함정입니다. 빈칸 뒤에 보겠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무조건 이러한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받아야 되는데 딱 맥락상 ss 붙었으니까 얘가 이걸 대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feature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포함한다. 뭐를 이런 재료들을 포함한다. 그거는 재료를 포함한다. 뭘까요? 요리법이 되겠네요. 그 요리법은 아주 이국적이고 익숙한 혼합의 재료를 포함한다. 알겠죠? 우리 요즘에 좀 독특한 요리를 보면 김치 위에 치즈를 넣는 경우 있죠? 김치 익숙한 재료와 이국적인 재료 치즈를 혼합한다. 그 요리법이 그걸 혼합한다. 알겠죠? 설마 김치 치즈 30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김치 치즈 30개 포함한 그릇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지? 정답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앞뒤 문장을 봐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음 3, 4번 요것도 어휘 문제 조심하세요. 파트 6 어휘 문제는 낚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칸 앞뒤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before ing 결정하기 전에 요 지점을 결정하기 전에 잠재적인 지점들을 봤었다. 최종 선정 전에 여러 개의 후보지를 봤었다. 여기가 장소니까 34번도 장소가 정답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이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후보들을 봤었다. potential 20 other potential locations 얘가 지점이란 뜻이거든요. 장소란 뜻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빈칸 돌린 문장 보고 좀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인데요. 편지는 꼭 발 수신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매니저가 보냈고요. 이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가 아 아 아파트 이거 주소일 뿐이고요. 매니저가 우리 circulation 매니저니까 잡지 circulation 뭐야 회람한다 이거 돌린다는 뜻이야. 돌린다. 잡지 회사의 매니저고요. 주소가 여기고 잡지를 보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로 나왔죠. 당신의 구독기니까.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이거 한번 별표해 볼까요? 이거 최근 토익에 진짜 잘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부터 시간이나 조건이 있죠.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 뒤에 현재의 시계가 나오면 현재의 시계가 나오면 다른 동사는 꼭 미래의 시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왔어요. 접속사 문제로 시계 문제로 다시 한번 시간이나 가정의 접속사 뒤에 현재가 나오면 여러분 팁 주자면 현재 완료도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도 현재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시간하고 가정의 접속사 뒤에 현재의 시계가 나오면 현재 완료도 현재 진행도 현재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사는 미래의 시계다. 미래의 시계. 근데 여러분 조동사도 미래입니다. 조동사도 미래고요. 여러분 명령문도 미래입니다. 이런 팁이야 다. 여러분 나름 접속사라서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동사의 시계는 이렇게 딱딱 맞아야 돼요. 알겠죠? 볼까요? 이거 몇 달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보세요. 가정의 접속사 뒤에 도대체 어떤 시계가 나왔길래 주절은 미래일까요? 현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원형은 현재 시계죠. A 정답 애초에 미래는 못 나옵니다. if.doumen 공식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조심하라 그랬죠. 어휘 문제는 앞뒤 문장을 봐야 할 수 있어. 왜 이건? 파트 6니까요.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왠지 이거 보면 당신의 빌 빌일 수도 있는데 페이먼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앞 문장을 봐줘야 돼요. 이렇게 빈칸 뚫린 문장 보고 정답 두 개 이상 나오면 앞 문장 봐야 되는데 all you have to do 하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라고요? simply complete 단순히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야. 당신이 해야 할 거는 그냥 작성만 하시면 돼요. 딴 거 말고 작성한 뒤에 카드를 반송만 해주면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 번 당신이 해야 할 거는 단지 이거야. 작성하고 반송해주세요. 당신은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작성하고 반송만 하면 되지 이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이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송장 보내면 나중에 돈 보내면 되거든. 그 말은 지금은 돈 보낼 필요 없어. 왜? 나중에 네가 네 돈 보내면 되거든. 송장 나오면 그때 나중에 보내면 되거든. 지금은 돈 보내지마. 왜? 나중에 네가 결제하면 되니까. 정답은 페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빌한 사람이 있는데 빌은 고객이 주는 게 아니고요.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잡지사가 주는 거죠. 이게 빌인 거예요. 알겠죠? 인보이스, 송장, 빌 이건 거고 고객이 할 거는 머니, 페이먼트가 되겠죠. 정답은 데이빗이고 무조건 앞 문장 봐야 했네요. 알겠죠? 37번 똑같이 이렇게 흐름에 딱 흐름에 딱 맞춰가려 풀릴 것 같아요. 37번 왜냐하면 방금 봤던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방금 흐름 뭐였죠? 그냥 작성하고 반송만 해. 돈은 나중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국 나는 A부터 안 보고 B부터 볼래. 왜? 연결어가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연결어져. 그래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카드를 작성하고 반송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그렇거든요. At this time. 오늘은 그렇거든. 나중에 우리가 송장 주면 밀주면 그때 돈 내면 되거든. 결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르면 A래. 모르면 A래며. 지금 B가 정답. 그러게 누가 모르래. 알겠죠? 모르면 A래. 모르면 A. 그러고 나 뭐라 그러지 말한테 연결어있는 거 먼저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앞에 있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마지막 38번은 어의 문제인데요. 당신은 단 한 개조차도 안 놓칠 거다. 원래 관사 어 뒤에 싱글이 잘 나옵니다. 싱글 한 개니까 A single copy. 단 한 개조차도 안 놓칠 거다. 해석상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Recognize. 인정받는 이란 뜻으로 사람하고 되게 잘 나와요. 또 회사랑 되게 또 잘 나와. 알겠죠? 인정받는 회사다. 인정받는 업자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암기와 형용사. 인정받는 파트 6였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파트 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7은 좀 달라요. 이제는 질문 질문을 잘 분석해야 돼. 우리 파트 5, 6은 문맥문제 빼고는 다 보기를 받잖아요. 파트 7은 글의 속성 파악하고 제목 보고 질문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사네요. 여러분 어려워하는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게 핫하죠. 토익엔 회사가 새로운 로봇의 시제품 원형을 공개했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이제 질문 갑니다. 이 새로운 제품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Y의 정답이야. 이 제품을 왜 만든 거예요? Y의 정답은 보통 투정사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이런 목적 위에서 위해서라는 뜻이니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언제부터 살 수 있는지 그럼 구매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구매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할게 보기에 이렇게 날짜들이 있으면 본문에 정답되는 날짜뿐만 아니고 오답되는 날짜 나온단 말이야. 질문을 더 잘 분석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구매할 수 있는 날짜를 골라야 돼요. 알았죠? 세 번째는 most likely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럴 법하면 정답이라서 보기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 아까 기억하죠? 동사 ED 형태 뒤에 바이가 잘 나온다. 이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제품일 확률 높은 거 이 회사가 이 제품 또 만들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있으면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단어들이 본문에 그대로 안 나와요. 추론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가지고 질문은 최소 두 개, 최대 세 개, 머리에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왜 만들어낸 걸까? 여기 나왔네요. 투부 정사 디자인 투부 정사 나왔죠? 우리 고객님들을 따라다긴대요.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so that 얘가 목적의 표현이거든요. 목적의 표현이 원래 투부 정사 아니면 so that 주호동사 패턴이거든요. so that customers would not have to 고객들이 갖고 당길 필요가 없대요. 무거운 쇼핑 바스켓을 갖고 당길 필요가 없대요. 그럼 얘는 쇼핑 바스켓을 갖고 당기는 기계겠네요. 정답은 어! 정답 나왔습니다. 우리 쇼핑객들을 도와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목적 문제였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다른 날짜 말고 살 수 있는 날짜 살 수 있는 날짜 질문 위치의 법칙에 의해서 어 조금 아래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살 수 있다 이런 편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요. 이런 날짜 고르면 안 돼요.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탈락이고요. 정답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딱딱 나왔죠? 아 어려운 문제라는 걸 짐작하고 안 풀리면 여러분 별표하고 다른 문제 풀면 돼 먼저 꼭 질문 순서에 따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 안 풀린다 이거 3분 투자하고 그러면 멘탈 품계에 대해 다음 세트에 영향 줍니다. 그냥 안 풀리면 쿨하게 별표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 다 풀고 돌아오면 됩니다. 알았죠? 아 여기 좀 볼까요? 로봇이 센서를 포함한 그런 기술 회사입니다. 로봇 만드는 기술 회사란 말이에요. 센서 포함했어요. 그러면 설마 냉동식품 만들고 문방구 만들고 그런 것만 자파 만들고 그럴까요? 아니죠? automatic 자동문 자동문 오프너 뭔가 센서 기술력이 있는 이 정도의 확률이 있으면 바로 정답이에요. 이걸 꼼꼼히 풀면 오히려 여러분 더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죠? 정답은 David이 되겠습니다. 또 most likely 문제는 특정 한 부분에 정답이 있기보다는 여러 번 언급되는 내용들을 보고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번 로봇 테크놀러지 이런 거 있죠? 이거 이거 어떤 센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고 푸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질문을 분석 잘해야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다음 이제 2중 3중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중 지문은 박스가 두 개 있는 거 별거 없습니다. 박스가 두 개 있고요. 이 두 개의 박스에 연결되는 문제가 총 다섯 문제 중에 공개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다 풀었던 과정이니까 한 개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심지어 다섯 문제 중에 연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섯 문제 중에 두 박스를 연계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탭 보이죠?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를 연계하는 문제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이렇게 선택지가 짧을 때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선택지 짧죠?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짧긴 한데 이건 아니었어요. 한번 같이 지문관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송장이죠? 아까 빌 그거예요. 청구서 청구서 어 뭐야? 아 조경에 관련된 정원 관리를 해준 회사인가네. 랜드스케이핑 보이죠? 그거 청구서고요. 두 번째 보면 고객이 보낸 거예요. 고객이 그 정원 조경 회사한테 보낸 겁니다. 그거 파악하고 본문 읽지 말고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 에너티가 들어가면 이걸 소거법 문제라고 합니다. 제공 안 된 서비스가 무언지 제공 안 된 서비스를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공된 서비스 세 개를 지우는 문제 알았죠? 본문 보기를 왔다 갔다 본문 보기 서비스 제공됐죠? 왔다 갔다 해가지고 푸는 소거법 문제 쓰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있는 정보를 세 개 지우는 문제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죠. 세 개 지워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푸시고 이건 두 번째 송장에 따르면 송장만 송장만 보면 된다는 얘기 알았죠? 연계 문제 아닐 확률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송장에 따르면 그러면 송장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연계 문제 아닐 확률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장에 따르면 이거 지불기한 이라는 뜻이에요. 7월 27일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7월 27일부터 꼭 찾아야 됩니다. 7월 27일 보니까 여기는 않네. 여기는 않네. Do Must be paid 바로 이게 Do가 되는 거죠. 총액을 다 결제해야 돼요. 총액은 여기 있네요. 토탈 보이죠? 160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럼 원래 목적 문제 있죠? 현지 목적 문제는 보통 연계 문제가 아닙니다. 얘도 그냥 편하게 풀면 돼요. 편지 보겠습니다. 이게 확보해야 돼요. 노티스 정리합니다. 정리하세요. 다시 Realized Learned 이런 표현 뒤에 원래 부정적 사건이 잘 나옵니다. 무슨 뜻인데요? 내가 모르던 걸 깨닫게 되었다. 네 모르던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동사 뒤에 보통 예상치 못한 사건 보통 부정적 사건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편지 목적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아챘다. 뭐 니가 세 번 방문 청구했네. 고작 두 번 왔는데 말이야. 과다 청구 오버차지죠. 과다 청구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정답은 보이죠? 포괄적 단어 실수에 관련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알겠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된다면 79번이 연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 번 연계 질문은 보통 박스가 두 개 있는 이중 질문에는 다섯 질문 중에 한 개란 말이에요. 얘가 연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연계인 거 파악해야 돼요? 아니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두 개의 박스를 다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요. 마지막 이렇게 첨부물 문서에 있죠? 첨부물 써볼까요? 인클로우즈드 어테티드 인클로디드 동복물을 묻는 문제는 연계가 보통 아니고 거의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이거부터 풀어.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첨부물 동복물은 후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왔네요. attached 그냥 바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정답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7, 9번은 연계인 건데 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 안 한 날짜죠. 서비스를 제공 안 한 날짜인데 연계 문제라면 원래 숫자나 대문자 이 두 가지가 연계되는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 문제라고 파악했다라면 여러분이 숫자나 대문자에 좀 기민하게 반응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50달러? 7월 2일? 이런 식으로요. 7월 2일에는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50달러는 빼주세요. 왜? 안 왔으니까 50달러는 빼주세요. 능동적으로 윗질문 가서 50달러는 50달러는 뭐였죠? 그렇죠. 6월 19일 날 제공 해 했던 서비스인데 그때 안 온 거잖아. 50달러 빼주세요. 결국 6월 19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연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음 두 번째 다중 지문인 삼중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박스가 3개니까 좀 위축돼. 읽을 거리 많다. 근데 오히려 박스가 3개라면 양이 좀 적은 편이야. 고맙게 소제목도 있네요. 얘 망했다. 이거 양이 적잖아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요. 쫄지 마 위에 적어. 쫄지 마 적으세요. 위축되면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어요. 여러분 다중 지문이 총 5개 25문제 5개 세트 5문제씩 25문제거든요. 그 중에 어려운 건 한 세트 두 세트 근데 그 어려운 세트도 다섯 문제가 다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한두 문제 어려운 거야. 그거에 쫄지 마 알겠어요?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 이벤트가 있나 본데 업데이트 7월 6일에 웹페이지 우리 시의 이벤트가 있나 봐요. 두 번째는 우리 의장님이 의자 보이죠? 의장님이 우리 테이텀 씨에게 보내는 건데 역시나 토익 핫한 거 뭔가 새롭게 정보를 주겠다라는 거 뭔가 바뀌었나 봐요. 리컨포밍 보이죠? 이거 보고 세 번째는 아 직원 목록이네. 이거 분명히 대문자가 많은 거 보니까 연계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질문 가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질문은 연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계가 아니다. 그런 것도 팁이에요. 질문은 최소 두 개 최대 세 개입니다. 동의어가 있으니까 세 개 가져갈게요. 87번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트리오 트리오 이 트레몬트 트리오가 어디서 공연할지 질문의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대문자 트레몬트 트리오가 어디서 공연할지 그 다음 동의어 문제는 이거 지우고 풀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매치가 매치가 어 매치하면 어디 매치 알아 나 하모니 이거 바로 고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가 매치의 동의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팁을 주려면 얘를 지우세요. 파격적이죠. 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시 분석 언제 파운디드 설립되었는지 두 번째는 어디서 얘네가 공연할지 키워드였고요. 다음 동의어 문제 지우고 풀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 박스가 3개에 있는 3중 지문이라면 연계 문제가 5문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짧을수록 연계됐죠. 첫 번째 질문은 연계가 아닙니다. 보통 연계가 아니라는 표시야 X 동의어 문제 연계 아닙니다. 선택지 이렇게 길면 연계 아닐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연계일 확률이 높은 거는 87번과 90번일 거라는 거 이거 파악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Celebration Day 축하하는 날짜 그렇죠? 축하하는 날짜겠죠? 바로 이 날 바로 이 날이야 웰리가 바로 이 날이라는 뜻이야 바로 딱 그 당일날 파운더스 보이죠? 100년 전에 한 거네요. 정답은 그래서 8월 26일 이건 쉬었어요. 두 번째 트레몬트 트리오가 어디서 공연할지 근데 이렇게 추론 문제라면 또 연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그대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야. 일단 트레몬트 트리오 찾아봐요. 봐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파운틴 플라자 와 너무 쉽다 하고 파운틴 플라자를 했을 거야. 어쩔 수 없어 해야죠 뭐 A번 하세요. 근데 이거 Most Likely인데 그냥 그대로 나왔네? 좀 특이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일단 언급된 거니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의어 문제 여러분 다 풀었다는 과정에 강의하는 거예요. 풀고 와야죠. 동의어 문제 매치 어디 있습니까? 매치 여기 있습니까? 이거 지구 풀어요 그냥. 지구 풀으면 더 잘 풀려. 우리는 음악을 각각의 밴드의 음악을 축제의 주제에 딱 맞췄다.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음악과 축제의 분위기는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역시나 하모니 조화롭게 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가리고 푸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낚여요. 언젠간 도움받습니다. 가리고 풀면. 알았죠? 다음 우리 테이텀 씨에 관해서 출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잘 봐요. 이 질문의 키워드를 잘 분석해야 돼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수신자이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 U나 위로 언급됩니다. 알겠죠? 받는 사람은 U나 또 우리 둘이서 위로 언급된단 말이야. 알죠? 이 두 사람을 아우를 땐 당연히 위라고 표현하겠죠. 또는 We are us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내가 재확인시켜주고 싶은데요. 새로운 시간대와 날짜를 재확인시켜주고 싶습니다. 트래먼트 튜리오 대문자네요. 트래먼트 튜리오가 뭔가 시간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전화로 우리라면 테이텀 씨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전화로 얘기했듯이 좀 재배치 셔플 재배열 좀 할게요. 니네 밴드 트래먼트 튜리오겠죠? 당신의 밴드는 8월 대문자는 숫자네요. 8월 26일 날 웹페이지에 나와있는 딱 그 장소에서 해야 한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8월 26일 날 대문자 숫자 여기 명시되어 있는 딱 그 장소에서 해야 한다. 그럼 결국 원래 정해졌던 장소가 아니고요. 바뀐 장소인 코티아드 파크가 되겠네요. 결국 여러분은 A가 아니고 C로 바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 이거 연계 문제니까요. 알겠죠? 풀면서 느끼는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왜? 전화로 얘기했듯이 그러면 얘기해 본 적이 있는 거니까요. 풀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였고요. 원래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이 정답되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험입니다. 경험용법이 많이 나온다면 경험. 만나본 적 있다. 구매해 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알겠죠? 마지막 90번도 연계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파악해야지 그거 파악 못하면 계속 한 개의 박스만 보고 있을 건데요. 분석해 볼게요. 트위템씨가 누구한테 연락할지 제일 중요한 건 이 고유대명사 계속 이 대문자를 얘기하겠죠. Big Birthday에 사본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세 번째 박스를 안 보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말고 우리는 Big Birthday 그걸 찾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하나 더 독해하는 게 아닙니다. Big Birthday는 여기 있네요. 수베니어 매거진이었네요. 여기 보시고 그럼 우리 능동적으로 세 번째 박스로 갈게요. 세 번째 박스에 당연히 반쪽 정답이 있을 겁니다. 수베니어 박스는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고 이 정도 말고 또 아래로 내가 볼게요. Big Birthday 찾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네. 여기 두 번째 또 있네요. 우리 수베니어 매거진이 이것만 하시면 또 나왔죠. 전화 트레저어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되라. 정답은 트레저어로는 이 사람이죠. 보삿이죠. 그래서 정답이 C가 되겠습니다. 얘는 결국 박스를 두 개 아니고 거의 세 개 가까이 봐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연계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A Big Birthday의 사본을 받기 위해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니까 연락하라는 표현이 일단 있었습니다. 트레저어로 여기죠. 연락하라는 표현. 근데 여기는 Big Birthday가 없었잖아. 카피는 있었지만 사실 뭐 Big Birthday겠죠. 뭐 받는 게 여러 개는 아닐 거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박스도 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Big Birthday 보이죠? 수베니어 보이죠? 이 키워드 보고 내려가서 수베니어 보이죠? 연락해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박스를 총 3개를 봐야 했는 건데 눈치가 있다라면 두 개로도 가능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질문 분석이 중요한 파트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항을 정리하셔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딱딱 막힐 거예요. 그렇죠? 파트 5, 6은 질문 분석 파트 7은 다시 한 번 파트 5, 6은 보기 분석 죄송합니다. 파트 7은 질문 분석으로 빠르고 심지어 정확하게 풀이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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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